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효진씨와 하이클래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호흡을 입장 부탁드릴게요. 이 가운데에 맞춰서 뒤탑으로 서주시고요. 인사선을 포토타임 먼저 다져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호흡시 해주세요. 지난해 데뷔를 하자마자 1위를 휩쓸면서 벨을 신인으로 돌려받은 아이들이죠. 덩어로는 글로벌 대세 걸그룹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가운데 한번 봐주시고요. 빨간색으로 검정색과 흰색에서 다양하게 예쁘게 올라오셨어요. 오른쪽 한번 봐주세요. 역시 글로벌 아이돌인 이루아이드네요. 패션도 짱짱 잡았고요. 여기 한번 볼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인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드림콘서트에 처음으로 참여를 하게 됐죠? 네. 소감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네. 저희 아이들이 드림콘서트에 처음으로 참여하게 돼서 너무너무 설레고요. 영광스럽고 준비한 무대 열심히 보여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힙! 핫! 이 키워드에 관한 질문인데요. 얼마 전에 데뷔 17년을 맞이하셨잖아요. 1년동안 함께 지내면서 알게 된 멤버들의 질문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뭐가 돼요? 일단은 개인적으로 믿어서야 된다니까. 곡을 이렇게 잘 쓸 줄 몰랐어요. 네. 제가 딱 맞는 그 색깔을 제가 아이드라마 있는 색깔을 그런 곡을 너무 잘 써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소연 씨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아니... 네. 아... 그냥 저는 우리 멤버들 사랑이기 때문에 열심히 쓰는 걸 어떻게 말해주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쁘기 씨. 네. 우리 중국팬들도 보고 계세요. 네, 네, 네. 네, 중국어로 한번 인사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csk 와 ...최고입니다. 다음은 민느 씨가 태국어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는 어떤 분님이 표시했는지요? 이 회사의 프로젝트는 부대가 가장 좋은vais겠어요 이런 영상도 해보는 건가요? 그리고 그 부분으로 영화를 받 exists 아이돌 여러분, 오늘 멋진 무대 기대하고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 팬분들을 위해서 하이파이로 하면서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 전에 마지막 인상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아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쪽에 가면서 팬분들이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기참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짠! 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짠! 감사합니다. 아이템이 화이팅!